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그여 나의 마음 생강신을 성경으로 순간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쁨으로 복되노라 이 기쁨만 우리 가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쁨 날 기쁨 날 주가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제 사랑이 되었으니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제 사랑이 되었으니 이 좋은 날 기쁨 날 주가의 죄 다시 쓴 날 내 사랑이 되었으니 이 좋은 날 기쁨 날 기쁨 날 이 좋은 날 기쁨 날 주가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기쁨 날 주가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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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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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보호사 이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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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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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